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를 마련해주신 박사무엘 회장님 모시고 2024년도 각진연의 청룡에 인사 말씀을 듣고 오늘의 즐겁고 기쁜 자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무엘 회장입니다. 오늘 날씨도 9주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생명의 웹니다. 여러분들도 하늘로 주사람들도 보시고 좋은 일만 공연장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시오. 자 이어서 우리 박사무엘의 고문님 외에 운영자님 그리고 초청되어서 오신 분들 기준 내빈 여러분들 그리고 같이 커피가 페이코피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책일자가 한 분 또 계십니다. 우리 코스모스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사무엘의 공연장님 그리고 고문님들 그대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카페에 코스모스님 자신이 내일이 생일이시래요, 내일이. 그래서 검사검사께서 빵빨에 한 번 올려드리라고 자,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저기 코스모스로 보내나 박수 한 번 보냈어요. 박수 파이팅! 나오셨나? 고문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 사원님 대표님 무대로 좀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그리고 총무님 그리고 운영자님 또 우리 박사무엘 우리 박사무엘 카페 운영을 하시면서 많은 애로사항도 있으시고 앞으로 또 우리를 더욱더 결승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따뜻한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불도 안 붙였어. 아, 이 불도 안 몇 fraction 근데 저ench, 왜 안 갈까요? 자 이게 우리가 13년 때 들어가면 해거든요 그래서 10년짜리 초항에다가 1년짜리 세기다가 그렇게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랑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유까지 불러주니까 우리의 이유까지 불러주니까 우리의 이유까지 불러주니까 저희와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 슬슬 있었을까요? 그렇게 잘 보기죠 행복한 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